악마의 화랑을 육성을 해보자 전국민 화랑의 매크로야 봐 자 유하 화랑의 압박 날먹편 원투 왼플원 후에 플러스 5 상황에서 푸싱 카운터를 내주는거 얘한테 시켜보도록 하죠 이렇게 했을 때 어? 뭐가 틈이 생긴거 같아요 그러면 카운터가 같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카운터를 내주고 콤보를 이행을 하면 된다 그리고 원투풀2를 하게되면 슈돌을 깝니다 상당수의 화랑 유저분들이 그러면 원투풀2 로하이2 슈돌 또 마찬가지인거죠 오른자세가 되면 슈돌을 많이 깔려고 할거에요 슈돌은 슈돌은 앉아서 피한 다음에 기상기까지 캐치를 해주면 좋겠으나 그게 안되는 경우에 그냥 딴서만 끊어져도 파랑 유저를 기분 나빠해요 원투풀1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면 왼풀1입니다 원투풀2라고 하면 포풀2고요 이런 사람은 없을거에요 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거고 잘 없어요 왜냐면 플러스3이기 때문에 16 자리를 내밀 경우 13이 발동이 13이 되는건데 상대 하이킹이 11이면 카운터를 콤보로 맞아야되니까 그러면 안되잖아 그러니까 이런걸 선택을 안한다고 자 보통 일반적인 화랑들의 행동패턴 양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작은 원투로하이 요렇게 옵니다 보통은 이렇게 와요 그러면 어 어 어 하다가 이걸 맞고 죽게 됩니다 거짓말인게 아니고 로하이 로하이 풀첸 로하이 요런식으로 정리가 다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어 화랑 개사기네 아니 화랑 로하이 아 화랑 발족 제발 이렇게 하는데 사실 흥신앗기를 하게되면 그냥 다 피해져요 모든 화랑의 압박 루틴은 흥신앗기면 다 해결이 됩니다 매순간 흥신앗기를 하면 되요 매순간 로하이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다른 타이밍이 있어 반시계 횡앉앉기를 하기 더 좋은데 이게 화랑이 플라를 잡을 때는 절대 파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반시계 횡앉앉았다 일어나면 모든 이지선단은 다 파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화랑이 근데 화랑유저도 바보가 아니니까 우리도 역파의 방식이 다 갖고 있겠죠 반식의 횡안길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따닥인데 따닥은 플러스 3에 이득 프레임을 가져갑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따졌으면 다 되는거죠 화랑유저도 입장에서는 이걸 역파의 하려면 이걸 써야되는데 리스크가 발생이 되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차근차근 알려줄게 이걸 한번에 다 알려주면 여러분들도 소화를 못하고 나도 이걸 다 알려줄 수가 없어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모두들 빠웨 참고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멘